안녕하세요. 휴식과 치유를 위한 명상 안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앉거나 누울 수 있는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찾으세요. 눈을 부드럽게 감고 심호흡을 몇 번 하여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쉬면서 폐가 확장되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여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진정되고 치유되는 빛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는 것을 시각화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의식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오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발, 다리, 몸통을 스캔합니다. 긴장이나 불편함이 있는 부분을 알아차리고 호흡과 주의를 해당 부분에 부드럽게 보내서 그 부분이 부드러워지고 풀리도록 하세요. 현재 순간을 인식하십시오.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버리십시오. 따뜻하고 편안한 빛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빛은 사랑과 치유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빛을 쬐면서 평화로운 느낌이 당신을 덮치는 것을 느껴보세요. 아름답고 고요한 장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울창한 숲, 고요한 해변, 평화로운 초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생생한 색상, 마음을 진정시키는 소리, 부드러운 바람을 시각화하세요. 이 공간에서 당신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화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말을 따라 조용히 또는 큰 소리로 반복해 보세요. 나는 치유 에너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평화와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 몸은 사랑과 빛의 그릇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감사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마음을 가득 채우는 감사의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여행의 단순한 즐거움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세요. 이 명상을 마치면서 이 시간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바친 것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준비가 되면 천천히 현재 순간으로 의식을 되돌리면서 부드럽게 눈을 뜨십시오. 나의 자체 결과가 될 거에요. 우리의 마음은 감사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서로의 마음을 기다리기를 바라요. 그래서vez 저는 저녁에 대해